다음날 촬영중 다음날 마저 또 원안이네 또 원안인데? 가봐 한 번 더 있을까 그냥 아니야 하지 말자 한 번 더 봐 한 번 음 차고 있는 집 맞아 그럼 저 집 가죠 여기 탄창 있네 갈게 태알탄이 탄창 없다면서 킥 뚫어드세요 SMG 백킥 있는 사람 없지 나 있어 줄게 주고 싶다 버릴게 버렸어요 무게를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들푸었다 혹시 SMG 보정기도 필요한건 아니지 보정기 있어 버려야지 다행히 다행히 있어 아 이집이구나 바보드 위에 지났어 비행기 이분 되게 과격하게 아 이거 남자의 후방주차 보급 아니에요? 보급 아니에요? 아니 그림자를 봤다며 이거 저집에도 가있어야 되지 않을까? 누구 저집에도 가있어야 돼 나 갈게 저도 갑 그럼 나 여기 있어야지 스피게이지 좀 줍고 어디있다는거야? 안 퀵이다 하아 보정기 피한 사람 AR 보정기 나 보정기가 더 좋아 아무리 있어도 보정기가 훨씬 좋은거 같아 내가 왔어 보정기가 원래 제일 좋아 근데 화염은 화염은 안 숨겨주잖아 위치 다 들키잖아요 그래도 뭐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숨기가 좋다가 원 좁아지면 그때부터 보정기 써야되면 어차피 위치를 다 알기 때문에 저 그건가보다 저 그거 들고 싸우나보다 아 이집 살짝 안좋긴 하다 여기 언덕 맞기 힘드네 승민아 뒤에 조심해라 내가 뒤에 봐줄게 가깝다 이거 285 아 언덕 여기 보기 힘든데 언덕 보기가 쉽지는 않아 언덕 위에 있을거 그냥 야 이거 밀타에서 올라오 이거 밀타에서 올라오겠다 엄청 가까워 어 방금 밀타쪽에 레드존이 형성됐으니까 아 저 뒤치기 하고싶은데 올라가서 알다 하이 뭐야 레드존 소리 갑자기 끊겼어 소리 갑자기 끊겼어 아 이거 언덕 쪽에 문제다 총선이 끝난거 보니까 이제 그건가 본데 네 어 120 방향에 우리 그 맨날 산속에 숨어있는 차고집 앞에 차있어 저거 밖에 터트리 있으면 터트리는 사람 있으면 터트리는 곳도 내 기준에서 105 방향 나 있는 데서 바로 보일거야 멀리서 차 수련한거 같은데 멀리서 차 수련한거 같은데 차가 안 보인다고? 차가 안 보인다고? 또 원화 안 보인 아 여기 여기 조졌네 저기 개좋겠네 집가 응 저기 있잖아 어 여기가 움푹 파져있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거 언덕 먹으면서 올라가 가 자 저다 세운거 보니까 저 앞집에 있어 백파 있어 여기 4배율로 보기에도 좀 빡신대 육푹 대기 육푹 아 육푹 하 서서 4배율로 1배율로 안 왼쪽에서 왼쪽으로 좀 저트리기 쉽진 않을거에 타소리 차소리 어딜갔어 빠졌나? 지나갔나보다 지나갔나보다 다시 해야겠어 소리가 바로 멀어졌는데 쟤 무조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나오나? 앞바퀴 터졌네 아 나 300 잡고 샀는데 더 잡아봐야겠구나 일단은 쟤네 차타고 마음대로 못나오고 구경하고 있는데 안나오는데 안나올 수가 없는데 차가 안나가 버근가봐 저거 자연들야밀일도 없잖아 쟤네 지금 그냥 못나오고 있는거 아니야? 어 30방향에서 튀기는 소리 멀다 이건 좀 정확히는 15네 타지? 타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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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한번 터진거 같은데 피가 터지긴 했는데 군노 3에 쏴가지고 타퇴었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스톱한거 아니에요? 내가 봤을 땐 지나간거 같아 감 가까워 가까워 여기 빨간핑 사람 없지 않았냐? 지금도 없는거 같거든 빨간핑으로 일단 옮기자 아이씨 아이씨 다 된쥬 선발대 간다 선발대 대비가 글씁니다 졸라 멋있다 뭔가 일단 확인부터 할게 나도 확인부터 아아 없어 없어 구상에 대놓고 있어 속지마 속지마 무슨 소리? 클리어 메시이 방향 마이씨 욕 상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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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왜 이거 못놨는데 마이씨 누가 있다는걸 11,000에 알려라 승민 누가 있다라는걸 그냥 버려 앞에 세워놔도 돼 앞에 차 어디야 어디야 소리가 안 들려 330 어디라고 330 아 지나갔네 지내왔다 적방가총이 사내나 보다 어 총소리 안하는 거 같아 다시 하셨었네 아 권총 버려야겠다 권총 괜찮고 레드도 마음대로 들어가네 아 되게 시끄럽네 그만 좀 해 인마 진짜 그만 좀 해 게임 야 차 소리 오토바이 간 거 아냐 아 여드랑 먹으러 간다 어? 썼어 어디 75 뒤에서 먹고 있다 뛰어간다 빠졌다 빠졌다 지랄하지 말고 빨리 빼라 길린대 길린대 야 이거 이 차도 못 나가잖아 이러면은 버그머그 튄다 쟤 새끼들 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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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는 자기장 오는 방향으로 뛰어갔어 그러게 나 일단 원 적이거든 일단 원 적이거든 네 절로 돌면 절로 돌면은 자기장 아니긴 하겠다 어 야 저기 330 해우소 쪽에 사람 있네 바퀴 터뜨릴게 이거 내가 사선에 오지마 시간 맞춰서 인하자 이번엔 그냥 어 누구 맞았는데 저기 있다 W에 있다 W에 누워있다 어디 가난아 제가 눕혔어 야 어디서 다 쐈냐 어디서 다 쐈냐 다 죽이네 춤춰라 퍼퍼퍼니 전두환디션 네 저기 안 죽네 ㅅ ㅅ 차 있잖아 쟤 안 나오겠다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나 연구 먼저 이쪽 제가 지금 파은점 찍은 데 근데 걔네들 도왔거든요 먹고 복음 먹고 뭐야 뚝배기 한 대 맞췄어 빨리 오길래 찾지 차 한 대 끼웠다길래 이리 올라가면 하나 있을 거야 안돼 나 때문에 저거 조심해야겠다 앞에 있다 팔각장 입힌다 이 방향 잘 못 봤나? 아닌데? 뭐 움직였는데? 있다 올클? 올클? 어 일단 두명 잡았어 두명 클리어가 아니야? 바로 바로 올클 아닌거지? 올클 아닌거지? 아니 둘 바로 쏴다니까? 어 바로 진통지 좀 있는 사람 일로와 일로와라 나 야 원 우리꺼네? 야 이거 저 앞에 바위 보이지? 차 바위까지 된다 차 한 대 도와줘 거기서 쏜다 이 방향 팔각장 뒤 팔각장 뒤 팔각장 뒤가 아니라 저거 어디냐 두단 두단 애니 30 조심 앞에 있다 앞에 있다 뚜루탄 탄이 없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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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차 터질려고 그런다 승민아 니 빼라 연기란 나게 여기 15배우 있었네 차 미리 터뜨리면 돼 미리 터뜨리면 돼 어색 뭐 우리꺼거든 그치 음식이야 쟤 못 쏜다 야 우리 뒤 우리 뒤 240 240 한 명 기절 한 명 있어요 한 명 SW 칼 뛴다 한 세키 뛰었는데 뛰는 놈 잡았나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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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 어디였어 240 240 240 킬 뒷 마무리 됐어 지금 킬 됐다는 거는 앞에야? 네 앞에 앞에 뒤에 내가 보고 있어 바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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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바이디 바로 맨날 보던 30 방향 바이디 30 방향 바이디 뒤에 완전히 클리어 지 그럼 뒤에 완전히 클리어 지 그럼 뒤에 지금 300에서 싸원도 계속 나 어 300에서 나는데 저 빨리 클리어 할거면 저 빨리 클리어야 돼 앞에 있는 이놈 300 몇 대 맞췄어 갑시다 가 가 가 마실 거 마실 거 마실 거 연막열 그냥 하나 깔게 그냥 두 배 이겼다 나 두 배 여기 있어 일단 300 방향에 한 명 있었고 어 내 총 총 왜 있냐 총 딱딱이 어 우리 거야 원 아니 더 하실 수도 있어 이 새끼들 아까 그 300 애들 아냐 남은 거 그럼 내가 봤을 때 한 두 파 남은 거 같아 나 이 어 300 쪽에 누워있다 누가 옆에 쐈는데 어 자기장 어 자기장 오는 거 못 봤어 바위 D 있다 340 바위 D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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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기절 다 기절 다 기절 하나 기절 푸쉬해 푸쉬해 부쉬해 푸쉬해 아 아 아 아 아 아